8 8 아, 넘어갔어 아, 넘어갔어 어? 0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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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? 안 걸겠어 안 걸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복잡하게 나야 이 머리를 못 쓴단 말이오 4 근데 머리 안 쓰는 분한테는 아무 작성을 써도 먹히지 않아요? 6 헷갈리지? 망했어, 망했어 망했어, 형 이겨야 한다 오 저런 망놀이 망나니 같아, 막 판을 싹 망치고 있어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우와 아, 나도 생각이 있어, 만 3 형은 또 왜 그러고 있어? 4 어? 어휴, 무서워해, 손죽했어 어휴, 무서워해, 얘 가운데, 가운데 걸어 여기? 어? 아니, 거기 말고 아니, 알았어요, 알았어요 알았어요, 좋은데? 네가 알았어요, 네가 웃음 오케이 야, 진짜 그냥 바둑판 가운데 놨네 이거 다 채우겠단 작전이오 유 하... 뭐, 뭐지? 형님, 죄송하 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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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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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하! 전하! 지금 오시겠어, 전하! 잘하셨어! 아이고, 선배님! 아이고, 선배님! 야, 이거 웃긴다, 웃긴다! 야, 이거 웃긴다! 야, 어떻게 바로, 바로 이것뿌봐! 전하! 전하! 혹시 한 놈을 불친 건 저러면 안 되겠습니까, 전하? 오지게 걸렸구나! 야, 이 내용 웃기다, 이거. 바보, 바보! 신분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소! 야, 너도 진짜 떨어진 데 없다고, 위에서 떨어진 데 없어. 진짜로? 너한테 물어봐봐, 진짜 한 번 있을 것 같거든? 모자가 웃긴가? 아냐, 아냐, 아냐. 그게 웃긴 게 아니야, 또 표현한 거야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우리 팀이 결성됐습니다. 프라이데이